사랑하자 우리 친구들 안녕! 언니 아빠들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사랑아! 편의점에 시크릿 주주 캔디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소개했던 캔디가 뭐뭐가 있었죠? 먼저 아빠는 시크릿 주주 립튜 껌이 생각나고요. 저는 립스틱 캔디! 그리고 립글로즈 캔디도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4탄 시크릿 주주 캔디가 있습니다. 뭐죠? 짜잔! 시크릿 주주 LED 매직 캔디예요. 와 와 와! 매직 캔디! 이번에 새로 나온 캔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시크릿 주주 첫 번째! 주주! 주주 LED 매직 캔디 샤샤 아이린 릴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짜자자잔! 우와! 이 캔디! 이 캔디! 이 캔디! LED 매직 캔디! 근데 이게 진짜 불이 들어올까요? 불이 들어온다고요? 네! 캔디에서? 네! 정말로요? 네! 버튼을 누르면 사탕 속에서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비친대요. 여기 하얀색 보여요? 하얀색!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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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걸 누르면 돼요? 이걸 누르면! 이게 여기서 불이 반짝반짝 비치면서 이렇게 따로 먹는 거래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샤샤! 샤샤! 한번 열어볼게요. 샤샤 우리 친구 짜자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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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버튼 보이시죠? 이걸 꾹 누르면 짜자자자! 불이 반짝반짝반짝! 오!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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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들어와! 불 들어와! 이렇게 항상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반지죠? 아 반지! 이렇게 반지 모양이 되어있네 진짜! 반지! 우리 보석반지도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불빛이 나는 새로운 캔디가 나왔습니다! 우와! 맛은! 보니까요! 딸기! 딸기향이야! 아 이거! 아 향은 다 딸기향이에요! 일단 먹어볼까요? 자! 이거! 반지를 끼고! 응! 오! 너무 맛있어요! 야! 로사! 로사도 딸기향이에요! 아빠는 로사 먹어봐요! 아빠는 로사! 야! 짜자잔! 자! 바로 이 캔디입니다! 우와! 이쁘죠? 여기 뭐 버튼이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반짝반짝반짝! 오!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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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반짝반짝! 아빠도 반지처럼 끼고 먹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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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간신! 간신! 크로스! 우와! 음! 야! 이번에 새로 나온 에브디 매직 캔디! 음! 맛있다! 자! 그러면 사랑아! 이번에 사랑이가! 네!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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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를 한번 먹어볼까요? 버튼 또! 누르면! 아! 불 들어오죠! 불 들어오죠! 네! 릴리! 자! 끼고! 짜자자잔! 우와! 그럼 아빠는! 아이린! 아이린! 짜자자잔! 아! 모양은 다 똑같아요! 마트 똑같고! 네! 좋아하는 캐릭터의 LED 매직 캔디드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사랑이다! 두 개를 먹었어? 우와! 아빠도 매직 캔디! 역시! 불을! 딱! 딱 켜고! 오! 불 켜졌어! 반짝반짝! 아니 캔디 속에 불이 들어온다고? 이야!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주주도 한번 열어볼게요! 주주도! 주주도 다 열어서! 주주도 사랑이가 먹어볼게요! 사랑이가 주주도? 좋아요! 주주도 사랑이가 불 한번 켜주세요! 불! 응!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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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섯 명의 친구들의 캔디디를 다 열어봤어요! 그치요? 보여줄까요? 짜자자잔! 너무나 맛있는 캔디! 근데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치요? 아! 음! 음! 맛은 다 똑같아! 그러면 이 손에 다 껴볼게요! 그래요? 음! 손가락에 다 껴서 한번 먹어볼까요? 그럼 아빠 것도 한번 껴보고! 다섯 손가락! 아! 짜자자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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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섯 손가락에 다 껴서 다 먹고 있네요! 맛은 나 어때요 소랑아? 다 똑같은 맛이에요! 다 똑같은 딸기맛! 야! 그런데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반짝 비치니까 너무 이쁜것 같아요! 밤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소랑아! 네? 우리 한번 어두운데 가서 한번 먹어볼까? 네! 좋아요! 그러면! 네! 사랑이 아제트로 들어가 보자! 좋아! 아제트 가나 가나 가나! 야! 아제트! 오! 여러분! 진짜 예뻐! 우와! 진짜 예뻐! 여기 보면 불꽃소리 축축한 것 같아요! 우와! 아! 해보세요! 아! 아! 물속이 반짝반짝거려! 여러분! 시크릿주주 LED 매직 캔디가 너무 맛있고 재밌어요! 우와! 진짜 반짝반짝하네요! 오!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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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속에 불이 났어요 사랑아! 여러분들도 아주 맛있고 재밌는 시크릿주주 LED 매직 캔디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다섯 손가락에 끼면 아주 불이 예쁘게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지도 껴서 먹어보고 불도 켜서 먹어보세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음! 음! 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